이거 봐봐요! 시원해요! 아하..아하.. 예! 계속 진행할까요? 우리 동네! 우리가 길킨다! 이런 인터뷰 처음 해봤죠? 히로 좋아하는 거? 네 맞아 맞아 아빠 히로 아빠! 아빠 히로 아닌데! 이 히로 좋아해요? 아니요! 아니요? 안 좋아해? 스파이더맨 안 좋아해? 안 좋아해요! 안 좋아해요? 네! 확실해요? 네! 안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! 어제까지 좋아했는데요! 아! 빨개요! 아! 예! 열어드릴게요! 여기 안에 굉장히 덥네요! 나는 안 했어! 뭘 안 했어요? 친구들은 다 초대했잖아! 왜 안 했어요? 사일런트! 비밀이야? 그거? 비밀이야? 그거? 비밀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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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 좋아하는 사람? 나! 아니 아니야! 난 안 좋아해! 난 안 좋아해! 왜 안 좋아해? 깜깜할 때 무서워! 깜깜할 때 무서워서 안 좋아하지! 나도 깜깜할 때 무서워!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트에이지 무서워하거든요 깜깜할 때 매트에이지 나온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무섭긴 하는데요 저는 캠핑 좋아해요! 저는 제 개인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꼬리 아홉 개 달려있는 여우 우와! 꼬리가 맞네!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! 구미호! 몰라? 우와! 수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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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엠 어렸을 때 모습 진짜 똑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바가지 머리 싣고 아빠처럼 머리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싱크로가 조금 부족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옛날 사진 보면 똑같아요 중보기 하나 보다시피 지금 저를 절대 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언제쯤 아이들의 나를 그렇게 구해줄 생각이 있을까 영화 속인 친구들처럼 조금 더 집중력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집중력 많이 떨어지네요 영어는? 음.. 네 왜? 재밌어 우리는 히어로! 윌벤져스!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몰라? 사고뭉치 초보의 여러 윌벤져스 우리가 상대하는 건 금이오다 미우야! 안 돼! 판타스틱 특급 작전이 시작된다 윌벤져스 출동이야 이런 모험 본 적 있나 혹시?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 대소동 6월 23일 극장에서 만나요